강남구지회 강남구가 추진하는 친환경정책인 알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선 8기의 슬로건인 그린스마트시티 강남과 뜻을 같이한다. 군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구민에게 알리고 민관이 함께 환경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본사업을 지원했다. 이날 각 단체대표와 회원, 담당 공무원 등 130여 명은 국마을공원 내 300제곱미터 부지의 단연생 장미 5종 2724주를 식재했다. 행사에 참석한 조성명, 강남구청장은 3개 단체가 땀 흘리며 1군 장미꽃밭이 주민을 위한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민선 8기 강남구는 앞으로도 관내 사회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친환경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. 신동아 방송 이신동 기자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